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베이입니다 계란 5개는 까서 그릇에 담아줄게요 그리고 소금 한꼬집 넣어주고요 잘 끓어줄게요 흘린물에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이 뭉실뭉실해지기 시작하면 바닥을 천천히 긁어주면서 계란을 모아주겠습니다 계란이 익으면서 부풀어오르면 접시에 담아줄게요 계란 후에 다른 재료를 올릴거니까 넓은 그릇에 담아주고요 당근 3분의 1개는 1.5cm 간격으로 썰어주겠습니다 양파 4분의 1개도 당근 크기와 같이 썰어줄게요 팬에 기름 누르고 가진 마늘 1큰술 넣어주고요 가진 돼지고기 200g 넣어주겠습니다 고기가 익을때까지 볶아준 다음에 양파와 당근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양파와 당근이 익으면 멸치 육수 200ml 더 줄게요 그리고 간장 1큰술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육수가 베이게 한 소금 끓여주시면 됩니다 계란 후에 돼지고기와 채소들을 올려줄게요 마지막에 쪽파나 대파 올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돼지고기 계란찜 만들어봤습니다 밥 대신 이렇게 드셔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